오늘의 한문, 오늘은 한문 문장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어 문장의 종류는 다섯가지입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청유문. 그런데 한문 문장의 종류는 네가지입니다. 청유문이 빠지고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입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하고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 평서문입니다. 영희가 학교에 간다.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영희가 학교에 가니? 명령문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입니다. 영희야 학교에 가라.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슬픔, 기뻄,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영희가 학교에 가는구나. 국어문장에서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인데 영희야 학교에 가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문으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평서문입니다. 임용, 총우, 상근, 야, 맡길임, 썰용, 사랑할 총, 만날 우, 서로 상, 가까울 건, 어조사야. 평서문입니다. 다음, 의문문 의문문입니다. 3. 맹령문 1. 시는 한때입니다. 한때 속일기 사람인 남을 속인 것을 무히 기뻐하지 말라 명령문입니다. 4. 감탄문 대제언이 큰데 어조사제 말씀은 어조사의 훌륭하도다 말씀이여 감탄문입니다. 오늘은 한문 문장의 종류로 평서문, 의문문, 맹령문, 감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